전광버라 산업대학교가 지원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앤 유튜브 이종범 웹툰스쿨의 방과후 고민활동 오늘은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는 생중계의 방과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서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유튜브로 생방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잘 편집된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낯짝으로 어떤 표정으로 하고 있나 이런 거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 오시면 영상으로도 편집돼서 올라갑니다 전혜정의 장르대백과님께서 방송장비 늦게 세팅했다고 홍 박사님께 한 대 맞으신 건 아니시지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 폭력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오늘 처음으로 모시도하는 날이라서 전혜정의 장르대백과님이 다 내부인입니다 내부인 내부인이에요 여러분들 그 장르대백과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잊을만하면 올라오는 네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음모이론 장르에 관련돼서 우리가 흔히 떡밥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 있죠 연금술 사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아주 덕심 넘치는 채널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오늘 근황 있으십니까 근황이요?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를 하네요 되게 어색해하시네 이사람 어우 진짜 어색하네요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카메라 보고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여러분 라이브입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어색해요 웃음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요 쪽팔림도 전염되는 거 아시죠? 여보세요 너무 부끄러워하니까 얼굴 빨개지고요 내 얼굴까지 빨개져 어떻게? 제가 유튜브는 이제 막 시작했지만 적응력이 빠르잖아요 적응이 빠르잖아요 교수님은 그냥 타고난 유튜버세요 저희 구독자 수가 지금 850명인데요 850명이면 유린이 중에 유린이인데 뭐가 타고난 유튜버예요 아니 그거는 둘째치고서 정말 이 웹툰스쿨 유튜브 채널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진행만큼은 대도서관 뺨치는? 야 이게 안티다 이게 진짜 지능형 안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트리머를 예로 드리고 왜요? 안 되나? 그렇게? 적응은 빠르잖아요 아 그쵸 엄청 적응력 빠르시죠 그래가지고 진짜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는데 팟캐스트로 나가는 거 유튜브를 생방하는 건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는 아마 하는 내내 이럴 것 같아요 부끄럽다고? 아까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적응이 빨라서 라이브 할 때 그렇게 안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요즘에 근데 오늘 겁나 폭난지 교수님 때문에 저 때문에 떨리세요? 겁나 떨려요 어떻게? 네 저희 근황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있죠 AA님께서 이종범 작가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봐도 돼요? 네 네 물어보십시오 AA님 AA님 질문하시고요 저희 근황하다가 할 말 없으면 여기서 질문 받아도 되겠다 네네네 이게 좋네요 좋네요 팟캐스트로도 이렇게 그대로 나갈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 봐요 타고난 말재간둥이시라고 하시잖아요 저요? 네 그럼요 아 진짜 최고 비디오가 안 되면 오디오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갑자기 첫 동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라이브에서 근황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근황이요? 네 오늘 우리가 그런 걸 했어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자리를 잡고 네 새롭게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는 거 굉장히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이었죠 오늘이 저희 청강대학교 만화스쿨의 신임 교원님 신임 교수들 교수님들 환영하는 날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이렇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 고등학교 마라동아를 때 신일성 오면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식혀서 먹잖아요 그거 안에서 그렇죠 그렇죠 숨어가고 네 술도 마셨어요? 네 아니요 저는 안 마셨고요 많이들 먹었죠 그때 사람들이 아무튼간에 고런 되게 오붓한 느낌의 친목의 자리 친목의 자리였죠 최근 근황 있으세요? 최근 근황이요? 뭐가 있을까? 없으시구나 AA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정필원 작가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웹툰 컴백 안 하시나요? 저도 궁금해요 정필원 작가님 뭐하십니까? 네 여기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필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웹툰 역사상 그림 젤달그리는 사람들 중 한 명 맞아요 맞아요 홍란지 교수님의 대학교 시절 후배 후배 근데 정말 정필원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작품 얘기하면 아실 겁니다 지상 최악의 소년 패밀리맨 마음이 만든 것 더 과오로 가면 별이 내린다 아 진짜 굵직굵직한 작품들을 하신 분인데 요즘 뭐 하시냐면요 저도 모릅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죠 빨리 연재하시라 그거 물어보시려고 칼을 달고 계신가 봐요 그거 물어보시려고 이렇게 이렇게 뜸을 들이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백곰님 헉 지상 최악의 소년 박세현님 오늘은 일찍 시작했습니다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과의 소통을 아주 전체적으로 다 들으실 수는 없겠지만 유튜브로 라이브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씩 넣으려고 합니다 내부자님께서 또 박형동님께서 진행이 본의하니 레벨이네요 아이고 감사해라 네 감사합니다 본의하니 레벨은 진짜 진짜 잘하는데 정말 칭찬인데 진짜 안 추구하잖아요 내가 가장 본받고 있는 진행자입니다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 오늘 안되겠어요 안되겠다 여러분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때문에 지금 이분이 홍란재 교수님이 긴장하셔가지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방과 고민활동 최초의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내주신 분들의 귀한 사연으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고민사연 홍란재 박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네 토크리님이십니다 읽어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범 작가님 홍란재 교수님 웹툰스쿨 애청자 토크리입니다 재작년 9월 이종범 작가님과 카페에서 얘기를 나눴던 배우 지망생 출신 웹툰 작가 지망생이에요 앞으로 사연을 자주 보내게 될 것 같아서 익명이 아닌 팍빵 닉네임 토크리로 보냅니다 방과활동 계약서 작성 꿀팁 편이 업로드됐을 때 제 사연이 있을 거라는 확신에 바로 들었었는데요 작가님께서 저를 생생히 기억하신다고 하셔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최근에 말년 휴가를 나와서 와콤 매장에서 모바일 스튜디오 프로를 샀는데요 눈앞에서 수백만원이 나가니까 몸 떨리더라고요 혹시라도 쇼핑백 밑이 뚫려서 파손될까봐 두 팔로 껴안으며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나 결혼할 때 빼고 가장 큰 소비가 있대였어요 아 그쵸 신티크 살 때 정말 비싸잖아요 클립 스튜디오를 깔고 책과 인터넷을 보면서 익히고 있는데요 역시 낯설고 힘듭니다 빨리 익숙해져야 할 텐데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애니메이션과 정주행 예정이었던 웹툰들도 최대한 끊어보면서 작업툴 익히기에 몰입 중입니다 그동안 부대 내에서 정말 많은 웹툰들과 애니메이션들을 정주행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느끼게 된 게 제가 다니는 학교랑 웹툰 스쿨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역시 스토리보다는 캐릭터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퀄리티의 여부를 떠나서 세상에는 아주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가 몇화 어떤 경우에는 1화만 보더라도 결말이 어떻게 날지가 예상이 되고 대체로 그 예상이 맞잖아요 그런데 결말이 뻔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스토리를 재미있게 보는 이유는 캐릭터가 자기가 예상하는 그 결말을 맞이하는 걸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싶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스토리를 쓸 때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이 캐릭터를 좋아하게 될까 이 캐릭터한테 어떻게 하면 정을 가지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캐릭터에게 몰입을 하게 될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작가님들께서는 그러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사용하시나요? 웹툰 스쿨에서 종종 그런 캐릭터를 만들 때 공감과 동경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두 요소 이외에도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있나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토크리님께서 보내신 이 사연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주로스님 맞나요? 토크리님 유튜브의 계정으로는 주로스님 아닌가?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주로스님 맞나요? 맞으면 손 좀 들어줘요 저요 저요 하고 손 들어주시는 건가요? 말씀드리는 찰나에 공민우 피디님이 오셨습니다 피디님 반가워요 난리 났네 주로스님 맞네 토크리 맞네 저 이거 뜨따님이 해주신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봉 작가님은 어쩔 수 없이 아무데도 꽂을 데가 없으시다고요 은근히 마음에 드신 거죠 홍블리라는 말이 아니 저는 뜨따님의 정성과 너무 감사한 마음을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요 어 저요 저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로스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야 사연자가 직접 라이브로 반응을 저희들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방송 네 굉장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댓글이 온통 다 홍란지 교수님 뭐 예쁘세요 여러분 얼평하지 마세요 봤다 할까? 전 목소리 좋으세요 자 토크리님 이 사연을 제가 보면서 토크리님께 먼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방과 후 활동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연이 좀 밀렸어요 아 맞아요 제가 사연 없다고 구걸해놓고 안 읽은 거 있죠 밀려버렸어요 밀려가지고 토크리님께서 굉장히 진지한 사연 아주 진지한 만화 그리는 방법에 대한 사연을 네 세 개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일단 다루고 아 하나만요 현민 미소님 종범 작가님 잘생기셨어요 라고 점점 그렇게 찍고 찌지 마요 말 안 해도 된다니까 잘생기셨죠 자 토크리님의 첫 번째 사연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엄청나다 잘생기셨다고 엄청 댓글 많이 달린다 전문용어로 적선이라고 하죠 적선 아니죠 여러분 구걸 같은 네 근데 진짜로 제 아내같이 올코 그림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저런 거짓말에 용서가 안 돼요 자 이제 정식으로 토크리님의 사연에 대해서 대응을 해볼게요 네 자 일단요 토크리님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스토리보다는 캐릭터가 훨씬 중요하구나 이게 사실요 되게 애매한 이야기긴 해요 스토리라는 전체적인 큰 범위 안에 캐릭터가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요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스토리보다는 캐릭터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플롯 중심이냐 캐릭터 중심이냐 캐릭터의 개성? 이런 거요? 이건 이제 이천 몇백 년 동안 이어줘온 스토리텔러들의 감론 음악입니다 사건 중심이냐 인물 중심이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스토리와 캐릭터를 비교하진 않아요 스토리라는 큰 개념 안에 플롯 즉 사건들도 있고 캐릭터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핵심은 그거겠죠 스토리에게 몰입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공감과 동경 이외에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일단 대전제부터 하나를 박이나 부총장님께서 감시해야지 스토리와 캐릭터라 제 말이 아니고 사연자의 말이 그렇다고요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부총장님 뭐 시간 없다면서 맨날 여기 와가지고 나 디스하고 앉아있어요 일하세요 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총장님 일한다 또 이 사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총장님도 와서 듣는 방송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전제를 하나 깔아야 돼요 우리가 제가 주로 캐릭터에게 독자들이 이입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공감하고 동경 이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거나 동경을 하거나 하나는 원래 있는 그대로의 나고 동경 쪽은 되고 싶은 나 이 두 가지 모습의 사이에서 우리가 캐릭터한테 이입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서 오늘 이 좋은 질문에 새로운 답변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야기라는 걸 사람들이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박사님이니까 아실 거야 박사님 아 이런 식으로 또 질문하신다 박사님이잖아요 그때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그런가요? 네 마찬가지로 뭔가 대리만족을 하는 기분?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삶이 확장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제일 먼저 우리는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 인간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아 일어나기 싫다 그렇죠 소망이래요 더 자고 싶다 오 맞다 우리 모두는 현생 인류는 눈을 뜨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조건 무언가를 소망하는 행동이에요 더 자고 싶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모아보면 굉장히 많겠죠 그러네요 수백 개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는 게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되게 많겠죠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있는 시간 동안 더 자고 싶다 학교 가기 싫다 그러게요 더 먹고 싶다 저 친구 피하고 싶다 너무 많죠 진짜 많네요 그게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실제로 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 2%래요 2%밖에 안 돼요? 그게 물론 나라마다 다르겠죠 그런 논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이유미님 0.5% 이유미님 0.5%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2% 너무 적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못하고 사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보는 순간에서만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들고 싶은 친구를 만들고 삶을 확장시키는 개념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야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저의 가설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볼 때 주인공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내가 이 주인공이 됐다라는 입부터 한단 말이죠 그걸 위해서 동경과 공감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주로스님 그런데 이런 저에게 홍란지 박사님이 역시 박사님답게 아주 멋진 어떤 통찰을 주셨어요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거 공감과 동경이라는 것은 주인공이 나다 내가 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는 맥락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런가요? 홍 박사님 말씀 듣고요 남일같이 얘기 제가 그랬나요? 뭐였죠?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온 그 문구가 있어요 비극과 희극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카타르시스를 느낄까라고 이렇게 좀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비극에서는 연민과 공포를 그 캐릭터로 하여금 느낀대요 그러니까 비극적인 주인공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이디푸스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저런 식의 운명에 빠져있지? 라고 하면서 연민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처연하게 바라보면서 그 캐릭터에게 몰입을 하게 된대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오이디푸스가 정말 비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아 다행이다 나는 저러지 않아서 라는 이런 어떤 공포감에서 빠져나오는 그 카타르시스를 느낀대요 그리고 희극을 통해서는 공감과 조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르게 어떻게 저렇게 미쳐난가 라는 식의 어떤 그 웃음의 대상을 굉장히 뭔가 나보다 못한 존재? 혹은 나는 저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는가? 라는 데서 이렇게 웃음이 터져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연민과 공포 공감과 조롱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박사입니다 이게 박사예요 너무 오버하시는데 저는 학사입니다 학사 학사와 박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강이 두 개 있죠 석사와 박사 두 가지 논문이라는 강이 있죠 그 두 개의 강을 죽을 뻔하면서 넘어가신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보시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죽을 뻔 했죠 죽을 뻔 했잖아요 근데 제가 논문 쓸 때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힘들긴 한데 뭐 작가분들이 만화를 그리시는 것만 하겠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제가 항상 스토리 관련해가지고 말할 때 이렇게 공감과 동경을 주로 얘기하는 이유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커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을 다뤘을 때 신인 작가 혹은 지망생인들은 너무 버거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메이저한 부분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다수의 스토리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넓은 개념으로 우리 토크리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신 것처럼 과연 인물에게 독자들이 이입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주인공이 됐을 때 성취하거나 성공하거나 깨닫거나 성장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메이저한 대중적인 작품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야기의 세계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통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요 이야기를 통해서 슬퍼하면서 혹은 무서워하면서 공포 영화에서 무서워하면서 맞아요 안도를 하고 싶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저렇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연민과 공포를 통해서 안도감을 느끼는 연민과 공포 그리고 희극의 경우에는 조롱과 공감 공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인물 독자들을 캐릭터 안에 이입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역시 박사님 다르다 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식의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이나 이런 서양 쪽에서는 스토리의 정합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반면에 일본에서는 캐릭터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식의 문장이 있었어요 다시 다시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캐릭터성을 굉장히 더 중요시하고 캐릭터성 미국이나 이런 식의 만화들에서는 스토리의 정합성을 중요시한다 박사님 역시 정합성 무슨 말입니까 정합하다는 건 굉장히 일치함을 뜻하는데 논리적으로 혹은 개연적인 어떤 근거가 있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그것보다는 캐릭터의 매력 이런 것들로 훨씬 더 많이 이야기가 전개가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봤는데 그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이전에 읽어봤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동과서라는 책이었어요 EBS에서 예전에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건데 아시죠 그거 보셨던 기억나시죠 봤어요 거기서 저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런 것들이 계속 대비가 되면서 실험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식의 실험이었냐면 그거였어요 서양 사람들에게 나 좀 찍어줘 라고 하면 정말 증명사진 찍듯이 나만 찍는데요 이렇게 얼굴만 근데 동양 사람들에게 대갈치기라고 그러죠 빵 나 좀 찍어줘 라고 하면 동양 사람들은 막 배경에 이 사람을 어떻게 둘까 이거를 막 생각하면서 찍는데요 근데 그걸 봤을 때 동양 사람들은 조금 더 자연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나 그 맥락 어떤 사회 속에서의 나는 어떠한 위치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그리고 서양인들은 그게 아니라 나를 찍어달랬으니까 내가 어떻게 잘 보이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어떤 분석적 사고를 하는 건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연결을 시켜보니까 관계를 중요시하는 동양에서는 캐릭터성과 캐릭터와 캐릭터가 만나서 관계를 이루어가서 가는 그런 스토리적인 서사적인 흐름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스토리의 정합성 그러니까 개연성을 어떤 식으로 충족시키느냐 인과관계를 어떻게 만족을 시킬 거냐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설은 그 두 가지 방식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섞이고 있는 스토리 시장이 지금 열렸던 느낌이 들어요 넷플릭스를 보면 넷플릭스를 보면 일단 시장 간의 경계를 가장 격렬하게 뽀개고 있는 게 뽀개는데 또 아 나 죄송합니다 격렬하게 부수고 있는 게 넷플릭스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합성인 논리적인 사건의 구조를 중시하고 있는 어떤 서구의 스토리 전통에서 굉장히 어떤 주인공 캐릭터의 엣지를 살리는 굉장히 어떤 굳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면 일본에서 발전한 스토리의 캐릭터성을 아주 전폭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의 이야기들이 넷플릭스에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르코스 이런 거 보시면 아 그렇네요 나르코스 이런 거 보시면 캐릭터성이 강하죠 에스코바르 같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일지라도 어떻게 그 캐릭터성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줄까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점점 이제 뭐 동서를 얘기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벌써 42명입니다 오 40명 넘었다 최연승님 안녕하십니까 오셨군요 지니어스의 최연승님이시죠 아 네 유수진님도 오셨어요 유수진님 안녕하십니까 엄청 발이 넓으시다 더블토님도 오셨고요 오랜만입니다 와 더블토님도 오셨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유수진님께서 뇌가 너무 섹시한 이종권 작가님이라고 하셨군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저 리액션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요 뚜따님 오셨군요 뚜따님 저 이거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뚜따님이 뭘 써 아 하하하하 따뜻님이라고 읽을까봐 프로필을 뜯다라고 써놨어요 이미지를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최연승님이 딱 아시죠 홍교수님의 영혼 없는 리액션에 대해 딱 아시죠 유수진님 최연승님 지금 여기서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예 지니어스에 나온 그 두 분이십니다 유수진 최연승님 서로 인사하시고요 와 멋지시다 이런 얘기 좋습니다 그 반가운 활동에 되게 오랜만에 작법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네 너무 반갑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야기라는 것이 이입시키는 힘도 강하지만 가끔은 타자화시키는 힘도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잘 주면서 저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이야기 누군가를 보고 분노하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입하지 않게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약간 멀리 거리를 두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힘도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 다른 방법들을 쓰겠죠 간만에 우리 홍난지 박사님의 만화문화연구소 소장님의 뿜뿜하는 지성을 볼 수 있었던 사연이었고요 두 번째 사연을 주로수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주로수님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 사연 제가 읽겠습니다 네 행잎님이십니다 네 행잎님 사연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이종범 홍난지 교수님 오랜만에 메일을 보내는 행잎입니다 지난 1년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적응하며 공부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네요 그동안 웹툰 라디오도 쉬지 않고 들었는데 사연을 보낼 틈이 없어 방학인 지금 방학 중 겪었던 한 사건에 대해 사연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뭔가 웃겼던 경험 보내는 낮 오후 라디오 행잎님은 지금 현재 저희의 제자입니다 네 2학년에 재학 중이시죠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방송 듣고 댓글 쓰던 사람이 신입생으로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저예요 저 막 이러길래 맞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즐겨 듣던 팟캐스트의 진행자들의 제자가 된 행김님의 사연이죠 방학이 시작되고 많은 목표를 세웠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루는 것이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는 사무직 아르바이트 때문에 12페이지 만화를 완성하자는 목표도 이루지 못한 상태였지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압박감 작업보다 더 중요해진 다른 일 알바 업무로 인해 생긴 피로 탓이라면서 작업을 계속 미루는 제 자신을 보다 보면 나는 만화를 정말 그리고 싶은 걸까 왜 어떤 만화를 그리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을 압박하지 말자 도망치는 것도 방법이야 여러분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래 잠시만 도망가자 아 그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내고 있던 와중에 잘했네 제 자신에 대해서 거울을 비추던 일이 생겨났습니다 생겨났습니다 친구들과 밤을 지새며 하루를 보낸 다음날 밤을 왜 지샜지? 술 먹었니? 피곤해 휩싸였지만 왜인지 모르게 크로키를 하고 싶었던 저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이자 구석에 기대해서 햇볕을 받으며 줄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별 다르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 옆에는 호기심이 가득 담겨져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고 제가 크로키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아이에게 크로키한 것을 하나 보여주었더니 그 아이는 제게 화가예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대본을 읽어요 언니 만화가예요? 아이 목소리로 언니 만화가예요? 재밌으신가 보다 라는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고 머릿속에서 대답에 대한 결말이 지어지지도 않은 채 저는 네 만화가 지망생이에요 라는 답을 무의식적으로 해버렸고 이 대답은 제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12페이지 만화도 완성하지 못했고 현실에 대한 피로도 때문에 만화를 회피하던 내가 무슨 만화가 지망생인가 라는 맞나? 아무튼 이런 대화로 인해 저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 대답은 제가 어떤 만화를 그리고 싶은가에 대한 답까지 이끌어주게 되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메일을 작성하며 생각이 드는 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웹툰스쿨에서의 롱터뷰 궁극의 캐릭터 방과 후 활동 맛집 산책 등을 통해 이런 맛집 산책 등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만화에 대해 더 생각해보고 나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니 유통기한이 더 길어진 원동력을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 완전 우리 용어 다 쓰시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용어를 다 쓰셔 너무 감사해요 작가 지망생 분들도 사소한 일이지만 자신에게 큰일로 다가왔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 경험을 작성해 보내봅니다 웹툰 라디오 좋은 방송 오랫동안 꾸준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장수 넘버원 만화파캐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행립아 이거 웹툰 라디오 아니야 내가 진행한다고 더 웹툰 라디오인 줄 아는데 행립씨 웹툰 스쿨이요 웹툰 스쿨이죠 웹툰 라디오는요 저기 딴 거고요 아무튼 뭐 진심은 알겠어요 추신 웹툰 라디오를 어디서 듣고 있나요? 라는 저희들의 질문에 답을 했네요 저는 요즘 회사 업무를 하면서 웹툰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이어폰을 끼는 걸 허락받은 상태입니다 보통 아침 10시에서 12시 혹은 3시에서 5시까지 듣고 있습니다 서류 정리 및 숫자 계산 업무라 머릿속에는 만화에 대한 생각을 하고 손으로는 업무를 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숫자를 계산하는데 만화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정말 바쁘게 지내시네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밤 10시부터 취침 전까지 주로 듣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일단 이건 고민사는 아니고요 저희 그 경험담 보통 이런 거 이제 사연의 마지막까지 굉장히 지상파 오후라디오의 정석을 따르고 있어요 이건 모두 웹툰 라디오 덕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자기에게 힘을 주는 경험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게 그 클릿인가요? 그렇죠 보통 근데 이제 그런 방송에서는 네 행님님께 세게 보내드립니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행님님께 어디서 어디서 뭐 해주신 후원해 주신 어디 어디서 해주신 식기세척기 문화상품권 아 식기세척기 나도 받고 싶다 우린 못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답글을 하고 계세요 좋은 간증이네요 하고 미누피디님 그렇죠 맞아요 홍난지 교수님의 연기의 세계 대단하다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 저 진짜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어린애 연기 쪽이세요 주로? 저는 노인 연기 쪽이라서 아 그래요? 한번 어린애 연기 다시 해보세요 언니 만화가예요 한번 언니 만화가예요? 뭐야 부끄러워하는 건 어디 가고 스키은 유튜브 다 됐네 유튜브 다 됐어 자 일단 그 행님님의 간증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죠 세상이 참 좁아요 그러니까요 라디오 듣다가 와가지고 맞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휴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휴학하고 나서 무엇을 할지 상담을 하잖아요 휴학 상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학교에서 휴학을 할 때 청강대 같은 경우는 교수하고 상담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휴학 상담을 하러 오면 주로 무슨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 휴학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휴학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근데 대부분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 혼자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이곳이 공부하기에 최적화된 공간 같다라는 식의 대답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거 사실이긴 한데 보통 휴학하는 친구들이 많이 지쳐서 가거나 맞아요 휴식을 원하죠 심지어 또 더 잘하기 위해서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제가 휴학하는 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많이 해줘요 저는 이제 주로 휴학하는 분들에게 대학생 분들에게 이런 당부를 꼭 하고 싶어요 휴학 계획계에 대해서 쭉 세우다 보면 대부분 굉장히 어떤 그 야망에 넘쳐가지고 휴학 후의 계획을 지금 자기 이쁘다는 댓글만 보고 있죠 사람의 말을 하면 좀 들어요 유기 교수님 얼굴 보고 있었어요 네 휴학을 할 때는 굉장히 야망에 넘쳐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할 거야 맞아요 계획을 쫙 세웁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많이 보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심리적으로 이런 게 뭐냐면 굉장히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A라는 학생이 휴학 때 계획을 한 다섯 개를 세웠어요 네 크로키드 메일 할 거고 단편도 하나 그릴 거고 알바하고 운동하고 뭐 할 겁니다 다섯 개 세웠어요 어이구 너무나 근데 열심히 살아봤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심히 살아봤자 다섯 개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휴학 때 나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네 할 게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중에 한 세 개 네 개를 했어요 다섯 개에서 네 개를 했어요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네요 근데 다섯 개의 목표를 세우고 휴학한 분이 네 개를 하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오 많이 했다 이러죠 그럼요 계획에서 하나를 못 했다는 이유로 자학하면서 옵니다 아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학을 안 했으면 그런데 B라는 학생이 아주 구체적인 딱 하나의 계획을 세웠어요 음 뭘까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크로키를 일주일에 몇 장 할 거야 음 아주 최우선 과제로 하나를 딱 잡아놨어요 음 그리고 나머지는 보너스야 음 태어났어요 네 이분이 복학할 때쯤에 휴학이 끝날 때쯤에 두 개를 했잖아요 네 아까는 네 개 했죠 A라는 이 사람 두 개 했죠 만족도가 좋겠네 이 사람은 나는 초과 달성했어 오 굉장히 자신감이 가득 차서 복학을 합니다 네 이게 조삼모사 맞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되게 간사하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세운 것을 초과를 달성했다는 그 심리가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걸 했냐에 비해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 복학을 할 때 휴학을 할 때는 말이죠 네 아주 구체적인 목표 하나를 정하시는 거예요 오 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초과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행님님하고요 네 누구시냐 토크린님 두 분의 사연을 읽었는데 또 하나 해주세요 또 하나 해드릴까요 뭐 얘기하면 하는 건 없을까 우리 백회 라이브 이후에 사연 보내셨던 용구님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읽어주시죠 용구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갓종범 홍블리 교수님 얼마 전 유튜브 라이브를 너무너무 재밌게 시청한 용구예요 유튜브 라이브 당시 도전 만화에서 4회째 도전 중인 와중에 이미 연재 중인 작품과 너무 흡사하여서 그 작품의 아류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평을 들어서 지금 준비 중인 이 작품을 끝까지 끌고 나가서 완결을 내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를 여쭤보았는데요 갓종범 작가님께서 메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실 얼마 전에 메일을 보냈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전송을 취소했어요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웹툰 스크류를 애청하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롱터뷰에 꼭 나가야지 하는 일념으로 버티고 있는 요즘인데요 과연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이거 답하기 무서워가지고 돌려 말한 건데 보내셨어 진짜로 용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어려울 때는 박사님을 본다 답하기 어려울 때는 고개를 들어 홍 박사님을 본다 네 근데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작가님께 그러니까 작가님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시든 간에 내 이름을 걸고 나온다라고 하는 작품이 어느 정도는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기 표절처럼 아주 똑같이 베끼지 않는 다음에야 나만의 각인이 있거나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분의 질문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분이 도전만한 사회적에 도전 중인 와중에 이미 연재 중인 어떤 다른 분의 작품하고 너무 흡사해서 아 다른 분의 작품 내가 그리고 있는 게 어떤 작품의 아류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평을 들으셔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아류작 느낌으로 될까봐 겁나시는 거 아니에요? 음 맞죠 맞죠? 그렇네요 음 사실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용구님 일단 굉장히 중요한 사연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제 생각을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 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표절에 대해서 아주 많이 엄격해진 온라인 문화권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분명히 예전이었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을 어떤 표절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동시에 또 정확하게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많은 창작의 동기도 같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네 그거 동시에 두 가지를 모두 걱정은 하고 있어요 알아서 잘 들으시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럼요 표절을 장려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딘가 연재 중인 어떤 작품에 표절작 아류작 평가를 받을까봐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을 그냥 그만두고 새로 무슨 작품을 구상해볼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걸 일단 좀 밀고 나가서 끝내볼까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 거라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지만 의미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와중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 도전만화에 올리고 계신 작품이 용구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인지가 궁금해요 도전만화에 올리는 작품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작가 대비를 위해서 담당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완전 대비를 위한 의미로 도전만화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포트폴리오 삼아서 내가 계속해서 만드는 작품을 독자들에게 노출하는 창구로 쓰기도 해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분명히 명확히 습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그런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실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늘고 빨리 데뷔할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습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마음을 편하게 먹고 이 작품을 하시기 때문에 보다 더 편하게 더 길게 연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실력이 더 늘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만약에 용구님이 지금 여기다 도전만화에 연재하시는 작품이 일단 하나씩 완결해보자 그렇게 나의 포트폴리오를 좀 쌓아 나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거라면 어떤 작품과 비슷하다는 평을 받아도 일단 끝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해요 결국 굉장히 유니크하고 아주 아무하고도 담지 않은 나만의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겠다 저는 이것이 내가 죽기 전에 달성하면 되게 좋을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이 작품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연재하고 있는 닥터 프로시트도 어떤 작품과 닮았다고 꼬집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는 과연 진짜 아무 작품도 담지 않은 작품이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는 닮았다고 해도 끝을 낼 때 분명히 도움되는 건 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 도전만화에 연재하는 작품으로 정말 데뷔하고 싶으시고 이 도전만화에 연재하는 작품이 취업준비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라면 분리할 수는 있겠죠 누가 봐도 명확히 너무 비슷한 설정 비슷한 소재 스타일도 겹친다 이렇게 느낌이 느껴지신다면 그때는 분명히 약간 논란거리가 되거나 이슈가 돼버리는 바람에 연재 매체를 잡는 데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용구님께서 이 작품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그 작품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미로 진행하고 계신 건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랑 무관하게 비슷합니까? 관두세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이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담당자도 매체도 선배 작가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한 월권이라고 저는 봐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되게 좋은 말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네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 뭔가 숟가락을 얹고 싶네요 얹어주세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새로운 작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요 모든 장르는 그 원형이 있어요 그 원형에 어떤 옷을 입히는지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캐릭터를 세워놓는지 하지만 어떠한 방향성으로 어떠한 플롯으로 흘러가는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로맨스다라고 하면 로맨스의 뼈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삼각관계 제가 너무 회귀라 시키는 걸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누군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랑 안 되고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랑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어떤 클리셰처럼 항상 작용을 하는데 그런데도 모든 로맨스가 다 똑같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도 표절을 어떤 스토리 작품들에서 표절이라고 인정받는 것들은 굉장히 법률적으로 이거는 판결이 나왔던 건데요 설정에 있어서는 표절을 가늠하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설정은 유사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하나의 장면 그리고 하나의 대사 같은 것들이 너무나 일치하면 그건 표절로 본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표현의 요소를 보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도 스토리 장르에서 어떻게 규정하기가 매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저도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설정 영역에서 비슷한 거 있죠 설정이 비슷한 거는 표절로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사나 표현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이 비슷한 건 좀 위험하다 또 여기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지금 왜 표절에 대해 말하는 기준을 세우는 게 어렵다고 하시냐면 어떤 작가는 설정을 자기의 표현 수단으로 써요 맞아요 정말로 그 설정 자체가 작가의 표현과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설정 갖다 쓰면 표절되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어떤 판례 때문에 설정은 표정이 아닙니다 이래버리면 자기의 표현을 위해서 특정하게 설정한 작품은 되게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질을 받친 거예요 굉장히 질을 받치고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사실 설정이라는 영역이 모든 작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에서 유사성을 찾는 건 정말 조금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을 조금씩 포기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좀 극단적으로는 해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독특한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그 작품의 특성을 바로 내보일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론이나 나아가는 과정들에서는 차라리 유사성을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요 그렇죠 반가워 고문하던 라이브 완전 품격 장난 아닌데요? 여러분 지금 현업 작가와 박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사실 굉장히 재미없죠 재미없으시죠 그런데 실시간 채팅은 49명이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는 거 재미있나 모르겠네 그러게요 그런데 용구님 저는 용구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만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가 확고하시면 완결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런데 잠깐 여쭤보고 싶어요 용구님 여기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용구님 지금 그 4화까지 연재하신 도전만화 작품이 대충 몇 화쯤에 끝날 것 같으세요? 그랬는데 이제 한 300화예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네네 어 그래 얘기 나온 김에 그거 해볼까? 뭐요? 이런 질문 이렇게 중구나마 하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용구님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떠올랐어요 두 가지 뭘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팁이 될 만한 어떤 가이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되게 많은 분들이 담당자 만나면 반드시 이 질문을 받게 되세요 작가님 이번에 하시는 작품 몇 화 정도 예상하세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매체 입장에서 알고 있고 싶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할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표절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직업작가로서 피해야 될 변명은 있어요 되게 많은 곳에서 이거 표절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이들 유혹에 빠지는 게 뭐냐면 저 그거 안 봐서 모르는데요? 이런 얘기 되게 하고 싶어져요 특히 만화 쪽에서 표절이라고 주장했을 때 드라마나 영화 쪽에서 그런 변명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만화 안에서도 서로서로 그런 얘기를 시비를 걸었을 때 저 안 봐서 모릅니다 라고 그게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직업작가라면 솔직히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때에도 비슷한 제품이 있는지 시장을 조사합니다 아 그렇죠 직업작가라면 내가 지금 연재에 들어갈 소재, 스타일, 그리고 어떤 그 내용적인 면, 캐릭터 이런 요소들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건 없을지를 쭉 보는 게 저는 기본적인 사전 작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심리학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겠다 심리학자가 등장하거나 심리학이 소재인 만화는 뭐가 있을지를 쫙 봐야 되고 그럼요 찾아봐야 되고 그게 왜 좋냐면 찾아보게 되면 이게 좋아요 표절이 아닌 영역에서 내가 참고를 할 수 있거나 힌트를 얻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피해가야 할 점들을 피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 봐서 모릅니다 라는 말은 직업작가로서는 약간은 게으른 핑계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 느낌에서 너무 쉽게 그런 말을 쓰는 게 약간 저는 좀 별로라는 느낌이 들고요 정답은 아닙니다만 너무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단점도 있겠지만 덮어놓고 그냥 나 모르는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겹치는 소재의 작품과 시장을 한번 미리 좀 둘러보시는 것이 어떨까라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요 어떤 분들께서는 오히려 보게 되면 비슷하게 따라갈까 봐 못 보겠어요 라고 하시는 영향을 받을까 봐 네 지망생들도 많이 있죠 사실 영향을 받을까 봐 겁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떤 표절에 대한 위험을 피하는 데에는 사실 필요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영향을 받을 정도로 아직 중요한 중심이 잡혀있지 않다면 보건 안 보건 어떤 작품과 비슷한 작품을 그리게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 질문하신 분과 분에게 저희가 해드린 말씀하고 비슷하네요 사실 저는 영향을 받는 게 왜 나쁜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영향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도 담지 않은 진짜 어떤 유니크한 작품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해요 네네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슷한 작품 남들이 다 해본 것 같은 작품을 만들어본 그 다음 단계가 아무도 만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 작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이렇게 좀 피해갈 수 없는 중간과제가 아닌가 네네네 저도 약간 일견 동감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창의력은 무지할 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아니다 창의력은 다 때려넣어서 정말 꾹꾹 눌러서 담았을 때 조금 삐져나올 때 그때 창의력이 발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저는 그 후자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원칙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그 원칙을 깰 때 맞아요 맞아요 그때 나오는 게 오리지널리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저도 다 덮어놓고 그냥 영향받을까봐 안 봅니다 그리고 안 본 결과 만든 게 비슷했어요 안 보셨어도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안 본 건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비슷하다고 지금 시비를 붙은 거잖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봐라 보고 영향을 받고 피할 건 피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아무튼 두 번째 이것도 있어요 저같이 좀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좋은 말 있네요 박인하 부정자님 박인하 박인하님 만화평론가님께서 네 만화 애호가님 원래 영향이나 실패는 작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데츠카우사무 같은 선생님도 디즈니온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반비를 몇백 번씩 보고 모든 걸 그대로 벗겨서 반비라는 만화를 그렸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영화를 만화를 만드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는 넓은 의미에서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높게 올라가는 창작자들의 태도라고 믿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저같이 좀 이렇게 항목을 막 나눠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요 만화의 요소를 쭉 써보면 재밌어요 그림체 그 그림체를 또 나눠서 스타일 형태감 색감 캐릭터 소재 장르 쭉 나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가 닮은 건 저는 표절이라는 시비를 잘 안 보는 거예요 아 네네 맞아요 근데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때부터 위험해요 음 그래서 일부러 뭐가 어느 작품이랑 비슷하면 다른 거는 그 작품이랑 비슷하면 안되고 다른 작품이랑 비슷해야돼요 오 이거 팁이다 이거 중요하네요 네 오늘 그럼 너무 길게 했는데 기네요 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몇 분 했냐 우리 벌써 58분 네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소통 좀 하다가 끝내면 되겠다 그 담당자님들이 꼭 물어보는 거 작가님 이 작품은 총 몇 화쯤 될 것 같으십니까? 라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HR시간에 할 거 없으면 네 좋네요 꿀팁으로 사실은 할 거 없을까봐 아껴라 아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HR시간에는 교수님 혼자서 이야기 여러 가지 나누시는데 굉장히 전문 분야시잖아요 그 분야 어떤 분야요? 뭐 담당자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담당자를 녹이는가? 아 저 못 녹여요 못 녹입니다 설득하는가? 제가 얼어붙죠 천하의 저도 담당자님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야 50분 됐으면 50명 여러분 라이브 50명 오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영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저요? 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 확인했죠 아 감사합니다 눈이 웃지 않는 눈이 웃지 않는 표정이 뭔지 지금 확인하셨죠 지금 저 눈은 눈을 떠야죠 자꾸 눈이 감긴다고요 이게 막 나이 드니까 눈꺼풀이 막 내려와요 아유 내가 오늘 산 얼마 전에 산 아이폰이 이렇게 잘 보이네 지금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창에서 박인하 만화평론가님께서 그 데츠카우사무의 일화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써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 영상은 원본은 안 건드리고 그대로 놀 거니까요 실시간 채팅 주요 채팅 보시면 박인하 평론가님의 이 귀한 글을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다 읽어드리는 건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진짜 근데 박인하 부총장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틀어놔야겠는데요 빨리 빨리 쳐주세요 박인하 교수님의 빨리 쳐주세요 이 상황은요 일을 하기 싫다는 거죠 부총장님 아 마감하셨구나 부총장님 야 마감하고 오 마감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어디 보자 워낙 일을 많이 하시니까요 어디 보자 이봉이님께서 작가님은 그림 연습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도 HR 시간을 위해 쟁여놔야겠네요 와 진짜 HR 시간 너무 기대되네요 정말 여러분 보셨죠 이게 그 영혼 없는 그거 아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영혼이 없대 와 HR 시간 정말 기대되네요 아 제가 그랬다고요? 네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양웅 요다님께서 이거 꼭 풀버전 올려주셔야 하셨는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아이고 여러분의 저거를 잠깐 소통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의 저거를요? 어 영혼 없었어요? 진짜 영혼 있다고 생각했는데 질문 받으시나요? 하고 구독장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플랫폼이랑 미팅할 때 꼭 직접 뵈야 하나요? 매일 전화로 하자고 하니 얼굴을 직접 보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면 혹시 다른 지방 작가님들은 교통비 영수증 끊어서 제출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와 중요한 질문이다 일단은 담당자 미팅의 경우는 만나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긴 해요 아 그런가요? 담당자 미팅이 보통 몇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질문이세요? 구독자님 구독자님? 네 정답은 아닐 거예요 매체마다 언제나 담당자 관련된 질문이 나오게 되면 언제나 일단 첫 번째 대답은 똑같아요 매체마다 다릅니다가 일단 있어요 하지만 네이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바로 작가님 일단 만나요 라고 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사전에 메일을 통해서 쪽지는 아니다 메일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소통들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 메일로만 얘기하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옛날 시기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작가를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굉장히 글로 보는 것 이상의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자신이 있을까 얼마나 두려워할까 아주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면접 보듯이 여러분들의 태도, 목소리, 발성 이런 걸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작품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우시면 담당자 미팅할 때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사연 보내주세요 담당자 미팅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드릴게요 일단 결론은 이겁니다 매체마다 다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연재가 결정될 때까지 전부 다 메일로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나야만 하는 경우도 없어요 처음 연재를 결정할 때는 메일 같은 걸로 타진하고 만나보긴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서로의 신뢰가 생기면 신뢰가 생기면 다시 또 메일을 위주로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 안 봐요 메일로만 하지 서로 다 아니까 그러면 처음 컨택할 때 몇 번 정도는 항상 얼굴을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군요 몇 번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요즘에 홍보 좀 하겠습니다 웹툰스쿨 보이시죠? 웹툰스쿨 네 보입니다 저거 보시면 웹툰스쿨이 새롭게 생겨난 새롭게 올라온 거 보이세요? 재생문학 보시면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웹툰 작가들은 언제 잖아요? 하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 너무 귀여워요 여기 보시면 홈룸 무편집 통영상이 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라이브에 무편집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클립으로 여기 편집된 부분이 있죠? 요거는 짝게 짝게 보시면 돼요 와 이거 영상 편집 혼자서 다 하신 거잖아요 영상 천재? 편집 천재? 담당자님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자님 제가 원고부터 하고 지금 살짝살짝살짝 한 거니까요 담당자님 여기예요 다 소마에스님 여기예요 여기예요 담당자님 저기요 이거 보십시오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웹툰 스쿨 채널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라이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숫자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54명 20명이라고요? 저 20명 정도 스스로를 믿으세요 좀 우리들을 믿으라고 20명은 넘어가 저는 이종봉 교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홍란희 교수님 때문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에이 왜 그러세요 저는 되게 저는 예를 들면 그 조미료로 치면 네 다시다 같은 거 어디나 있어 맨날 넣어 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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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제 홍란희 교수님을 예를 들면 교수님이 연두예요 연두 홍란희 교수님을 예를 들면 샤프란 샤프란 아니야 샤프란은 음식에 못난 아 그 샤프란 설마 지금 세탁 세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웬일이야 아 그 샤프란 샤프란 그 유명한 굉장히 비싼 행신녀 맞아요 그거 함부로 못 넣죠 교수님 정말 무슨 말이냐면 굿 비유 여기 오시는 분들은요 이종봉? 그러면 그 아 그 월요일마다 틀면 나오는 애 아니 아니에요 흔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분은 굉장히 귀엽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어요 물론 샤프란이 향신녀라는 건 모르셨지만 SM킴이 늦이 막히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SM킴님 그리고 꿈을 그리는 자님께서 어 제가 뭐 말 안 했어요? 꿈을 그리는 자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저도 잘 못 봤어요 꿈을 그리는 자 종호 작가님 제가 작품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이름은 스펠마스터 아예 판타지 세계관에서 마법이 없어서 사라진 마법을 찾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거 참신한가요? 아니면 이런 작품 비슷한 작품이 또 있나요? 나중에 웹툰에 투고해서 정신 연재를 뽑히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요 판타지 세계 정통 판타지 세계관에서 마법이 사라진 설정이 완전히 없는 소지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Fall of Magic 마법의 몰락 혹은 마법의 가을 동음 이후에 이어져 네 그런 게임 테이블 TRPG 게임도 보시면은 마법이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마법사가 마법의 뿌리를 찾아가는 얘기거든요 마법이 사라졌다 그걸 찾아간다 이런 설정 자체는 굉장히 독특한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랬을 법한 얘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 하나가 비슷하다고 해서 표절이네 뭐 흔하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현민 비서님 종공작가님이 그냥 커피면 난지 교수님은 T.O.P 감사합니다 참 나와 T.O.P를 드리고 싶네요 네 결국은 이분들은 지금 다 홍난지 교수님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죠 이동훈 교수님이 하시니까 저는 꼽살이 깰 수 있었던 거죠 그쵸 저는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다시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이종훈 교수님은 고추장이에요 묘하게 기분 나쁜데 이유민님 고맙습니다 고추장 매운 거 못 먹는데 자 오늘 어떻게 1시간 10분을 녹음을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사연을 다루는 시간만 잘 추리면 생각보다 평소보다는 약간 라이트한 길이에 팟캐스트 버전이 올라갈 것 같고요 네 팟캐스트로 들어주시는 분들 저희가 다양한 질문 답변을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풀버전으로 감상하고 싶으시면 웹툰스쿨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네 풀버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네 방송천재님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풀 적응하셨네요 제가요? 네 적응한 거예요? 물론 지금 동공의 하이라이트는 없는데 아 네 항상 밤에 해서 제가 제가 이 시간 되면 좀 그쵸 좀 정신이 좀 나가요 살짝 졸립다고 지금 그래요 눈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정말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네 아닌 걸로 네 네 지금 1시간 가까이 최초의 방과 후 고민활동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로 고생하신 홍란지 교수님은 1시간 만에 방송에 적응한 방송을 충전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네 저는 굉장히 고생했지만 오늘 매우 즐거웠고 지금 저 위층에서 우리의 동료 교수님들이 신임 교수들 환영한다고 맥주를 먹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얼른 마무리하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저희도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난 마감을 해야 되는구나 저는 집에 가야 되는구나 그래요 네 지금 와인보득TV님 주로수님도 감사드리고 SM키님 주문하고 싶으시면 네 웹툰스쿨골뱅이 네이버닷컴 맞나요? 맞습니다 네이버닷컴 웹툰스쿨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메일을 보내시면 저희가 꼭 읽어드리고 그게 아니면 다음주 월요일날 HR시간에 오세요 네 청와문화산업대학교가 중환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텐 유튜브 웹툰스쿨의 방과 고민활동 앤 유튜브 라이브였습니다 저는 만화가진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쏘 끝 쏘 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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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